최근 5년간 대구 경북의 버스 택시 운전기사 가운데 73명이 범죄 행위 등으로 면허 취득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대구 경북 버스 운전기사 9명과 택시 운전기사 64명이 범죄 경력으로 면허 취득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버스 택시 운전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 문제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지만 실제 자격 취소까지 한 달 넘게 걸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